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지 우리 동서하고 앉아서 얘기하다 한부터만 싸움할 뻔했습니다 얼마나 야당 편을 들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왕 대통령이 너희들이 뽑았으니까 그 사람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의 지휘를 받아서 따라가야 되는 게 옳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동서가 그냥 화를 내면서 그게 무슨 대통령인하고 막 대드는 마음에 한부터만 싸움할 뻔했습니다 그게 다 무언가요? 바로 이게 내가 잘났다는 거죠 잘나고 자기가 큰 자라는 겁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가만히 보니까 돈 좀 벌면 누구나 대통령을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트럼프도요 가만히 보니까 돈을 부동산해서 많이 버니까 한번 대통령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또 한국의 대우의 현대 정주영이도 돈 많이 벌더니 대통령 나왔다가 떨어졌잖아요 다들 모두 돈 벌고 명예 얻으면 맨 마지막으로 하고 하는 것이 뭐냐 대통령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이렇게 다 큰 자가 되려고 높아지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럼 목사는 어떨까요? 한국에 관해서 놀랐는데 우리 장경동 목사님께서 기독당이라는 당을 져가지고 글쎄 대통령이 출마한대요 나 그걸 보고 어떻게 된 거냐 무슨 뜻에서 저런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는 거냐 야 저 본색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가만히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말을 탈 줄 몰라서 당나귀를 타고 갔습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저건 아닌데 이렇게 오늘날 목사님들까지도 이렇게 최고 지도자 최고가 되고 최고 큰 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이제 마지막에는 타락해가는구나 이제 모든 사람이 본질을 잃고 제일 큰 자가 되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가서 어디를 갔냐면 순복음교회에 4년 전에 갔을 때는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가고 이번에는 양평등에 있는 김포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 가니까 그 이름이 김사만 목사님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그 유명한 김사만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게 됐네 그래서 깃밥은 이상한데 그분이 왜 순복음교회지?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따 가봤더니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인데 이분은 그 성도들이 얘기하기를 유럽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분이라고 아주 이력서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아주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모든 것을 그 사람 따라서 하시는데 우선 이렇게 동작하는 액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하고 말의 톤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 뭐든지 경상도 말까지 써가면서 아주 똑같더라고 그러더니 내용도 아주 똑같고 그러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분이 성공한 게 뭐냐 따지니까 뭐냐면 기적을 많이 다 대서 병을 많이 고쳐가지고 거기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날 병명을 얘기를 하는데 50가지를 얘기하더라고 와 관절염 뭐 무슨 병 무슨 병 무슨 나 그걸 갖다 50가지를 50가지 병명을 대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날 찌어다 하는 거야 그걸 보고 야 사람들이 왜 그러냐 조용기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고 제일 큰 사람이니까 모든 목사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야 저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하면 딱 떠오르는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모르니까 딱 떠오르는 목사님이 영성기에 이용골 목사님이 딱 떠오릅니다 아주 자동적으로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큰 사람들입니까 성경에는 사도 요한이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고 우리 베드로도 그렇고 열두 제자들이 그렇게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또 가르치고 하면서 자기는 행치 않는 것을 남들에게 행하라고 그랬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기꾼이죠 사기꾼 이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다섯 개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누구보다도 큰 달란트를 이 사람들에게 맡기셨는데 이 사람들은 다섯 달란트를 잘 장사를 해가지고 열 달란트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와서 내놓으라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아홉 달란트를 내놓으면서 이게 내가 장사해서 얻은 이득이다 하면 내놓으면서 한 달란트는 싹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을 기만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낮은 목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겁없이 말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갖다가 사람들을 응호하고 나서더라고요 순봉교회에 가니까 그 조윤기 목사를 얼마나 응호하는지 몰라요 야 저렇게 죄를 졌어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라가는구나 그걸 봤을 때 놀랐습니다 우리 누나도요 조윤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시원한데 다른 사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갑갑하대 그 죄 지은 자도요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것을 보고 요번에 아주 놀라게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하늘에서 받은 영광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을 받도록 해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한테 영광을 주고 아직도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영광받는 것으로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성경의 논리 즉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 사는 것을 X라고 부르고 저 세상의 천국에 가진 것을 Y라고 부른다면 X하고 Y 곡선이 성립이 되는데 그게 마주치는 지점이 죽음이라는 곳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줬든 안 줬든 하나님을 달란트를 못 줘서 내가 여기 와서 이러고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영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저 세상에 가서는 아무런 영광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고 있다가 저 세상 가면 가난하게 된다는 그 논리를 그들을 알면서도 모르는 식 아는 사람들이라 우리는 비록 많은 명예를 갖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영광을 받고 있는 현재 영광을 받는 사람보다 내가 천국에서는 더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천국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사람들은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한국에 나가서 제가 전도를 하려고 친구들한테 가서 야 이 얘기 끝내자마자 탁 막는 게 뭐냐면 야 한국에서 기독교 인기 없어 얘기하지 마 막 그러더라고요 왜요? 조용기 목사 그 외 외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사고가 너무 쳐가지고 인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전도를 하려야 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아주 그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뭐냐 이 사람들은 자기는 이 땅에서 많은 영광을 나타냈다고 그러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실족시킨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을 실족시켰어요 지금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은 성경 그대로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될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한다면 이 사람들은 하늘의 별이 돈의 무릎을 꿇음으로 인해서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많은 격이 되고 많아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요즘 대형교회 비류를 인해서 한국에서 지금 전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돼 있습니다 이 현상이 이상하게도 미국 교회나 이런 데서는 발생하지 않는 현상인데 우리 한국 교회만 한국 목사들한테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목사님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여 내가 도저히 너희를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참 된 어느 날이었는데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믿을 만한 자가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네가 좀 해주지 않으렴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놀라게 해가지고 무슨 뜻으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나 그 내용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을 어떤 이유에서 설명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했더니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한국의 기독교회가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얼마나 한탄하냐면 나 같은 세상에서 제일 작은 제일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박승국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생각하면 죄를 지으면서 목사를 하는 것보다 죄 안 짓고 목사를 안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더 나은 것이라는 겁니다 대구에 갔더니 사랑의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윤봉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사랑의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번은 매주에 양론회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면 내가 보니까 한 5만 원씩 주는 것 같아요 5만 원 설교 한 번 하면 5만 원씩 그분한테 주는 것 같아요 그거를 받아다가 한 두세 군데 일주일에 한 두세 군데 가는가 봐 그러면 한 10만 원이나 많이 만들면 한 20만 원 만들겠죠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노숙자들을 불러가지고 노숙자들하고 함께 자고 먹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 사람 덕에 제가 여러 곳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분한테 그분이 한 번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설교할 때 한 번 설교할 때 500원씩 놀아주더라고 온 사람들 보니까 500원씩 놀아주니까 그걸 받으러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500원씩 놀아주더라고 그래서 한 번 설교하는데 5만 원이 필요하더라고 그리고 밥도 점심 식사도 만들어서 제공해 주고 그러니까 그거 먹고 500원 받고 설교 들으러 많은 사람이 한 200여 명이 오더라고요 이런 목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양훈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자기가 키워서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키워서 목사를 만들어서 내보내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과연 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과연 작은 사람입니까 제가 말이죠 한국에서 미국에 30년 전에 왔을 때 어느 교회로 가야 될지 주일날은 됐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한인욕을 딱 펴놓고 아무거나 이렇게 딱 찍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어느 교회를 갈지 모르니까 동서남북을 모를 때 그랬더니 스테이트 아일랜드에 신근한 목사님이 심오하는 충원교회가 손으로 딱 잡혔어요 그래서 거기 아래에 있는 주소를 보고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교회예요 교인 할머니들 한 20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신근한 목사님은 매일같이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뭘 이렇게 할머니들 정구따마가 빠졌으면 정구따마 끼워주려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심부름하느라고 정신이 없다가 저녁 늦게 팥죽이 돼서 집에 돌아와요 그러시는 분인데 얼마나 맨날 봉사만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공부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 봉사하는 하고 그래갖고 여기 딱 서면 주일날 맨날 말씀하는 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 그것만 설계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그런데 기도는 말이죠 뉴욕 어느 목사에 비해서 아주 기도는 아주 그냥 그 기도에 그냥 너무 멋지게 기도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갖고 좋은 설계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만큼은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주 기도 중에 기도를 그렇게 잘하세요 그분이 그리고 이분은 스테이트 아일랜드에서 메나탄을 가려면 페리오를 타고 가야 돼요 거기에 가면 온 세상 배 하나에 한 600명 정도가 타게 되는데 이분은 거기 갈 때마다 그 맨 앞에 가서 영어를 잘 해야죠 무진장 잘해요 그래갖고 영어로 거기 보면 주위 시서부터 별 이탈리안 사람 다 있는데 맨 앞에 나가서 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그냥 막 한 10분간 막 강의를 합니다 그러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님하고 안 가려고 그래요 공항에 어느 목사님이 오시는데 우리 마중 나갑시다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은 이 목사님 꼈다 그러면 안 가 왜 안 가느냐 공항에 가면 뭘 하냐면 공항 뉴욕 존 에프 케네디 매일 3층 위에 맨 꼭덕에 올라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거 맨 꼭덕에 가서 10분 동안 연설해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쪽팔리는 거야 막 창피한 거야 막 같이 안 가요 그런 목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큰 사람인가요 작은 사람인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가난했대요 어려서부터 부모가 없어갖고 고아로 자라가지고 개밥을 훔쳐먹고 살았대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대요 개밥을 먹고 훔쳐먹고 살았는데 커서는 목사가 돼가지고 20명밖에 안 되는 할머니 20명 오시고 목회를 하는 분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요 제가 보면 구두를 갖다가 구두가 이렇게 큰데 그걸 질질 끌면서 다녀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구두 하나 제대로 사주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목사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함부락 지나면은 성결교회 장석진 목사님이 신문하는 성결교회가 있는데 의리의리하려 건물이 의리의리합니다 아주 그리고 성도가 한 3천명 되고요 거기 안에 스테이트 아일랜드에서는 그분이 최고의 목사예요 그런 목사가 함부락 후에 있어요 너무너무 대중적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제가 모신 목사님은 아주 가난하게 짝이 없는 목사님이고 함부락만 더 가면은 엄청나게 부자 목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아침 새벽마다 그때는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갈 텐데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무슨 기도했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문한 목사님은 어렸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왜 이렇게 가난한 목회를 하겠고 이렇게 가난한 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목회를 하고 우리 장석진 목사님은 왜 저렇게 큰 교회 3천명이나 되는 많은 성도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면은요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 별로다 별로다 나에게는 별로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주일마다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적게 주고 저기 장석진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줬어요 이거 불공편해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에게도 좀 한번 크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를 막 했어요 그때 매일 하다시피 해서 그러나 어느 날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신근한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이 너보다 나보다 신근한 목사님은 신근한 목사님이 아니라 신근한 목사는 내가 너보다 백배를 더 사랑하고 성결계의 장석진 목사는 죄목이 많으니라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큰 교회에 장석진 목사님은 죄가 많은 게 아니라 죄목이 많대 그러면 죄는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러더니 너는 일원 페니를 가지고 신근한 목사한테 가서 신근한 목사한테 얘기하기를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일 페니도 성도들한테 받지 마라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직접 페니를 갖고 가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신근한 목사님한테 하십니다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조용기 목사님 이용골 목사님 윤봉한 목사님 송량원 목사님 신근한 목사 장석진 목사 과연 누가 큰 목사인가요 하나님은 지금 많은 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고 적게 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많은 달란트를 받아서 영광을 받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근한 목사처럼 비록 이 땅에서는 거디같이 살면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천국에 가서는 그가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이 세상에 살면서 오판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와 장석진 목사 이용골 목사는 세상에 꿈과 소망을 두고 가늠도 했고 도덕질도 했습니다 10계명에 나오는 7계명과 8계명을 가르칠 수 없었던 목사들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7계명과 8계명을 설교했다면 이들은 대단한 사기꾼입니다 엄청난 사기꾼입니다 자기도 하지도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늠하지 말라 도덕짐을 하지 말라 자기는 가늠하며 자기는 도덕질하며 가늠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얼마나 큰 사기꾼이겠습니까 대단한 사기꾼입니다 제 눈에는 윤봉한 목사와 손영한 목사 신근한 목사는 하늘의 꿈과 소망을 두고 몸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시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큰 자가 되는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과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우리가 우리 세상 눈으로 보면 엄청난 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보면 그거는 사람치게 들지도 않는 골리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에서 보기에는 17째 아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는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서 즉위키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한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고 만약 이 땅에서 몸소 자기가 행하며 가르친 자는 그가 바로 하늘의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도 행하며 가르치지도 않지만 교회도 또한 행하며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는 때때로 교회에 갔을 때 주보를 보고 놀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회에 가도 그렇고 저 교회에 가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다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건만 그 주보에는 11조 누구누구누구 감사험군 누구누구 건축험군 누구누구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제가요 11조 내보고 감사험군 내보고 뭐 이런 걸 내봤더니 그걸 내가지고 목사님이 저 앞에서 11조 박순국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꽤 좋아요 그런데 그 명단에 내 이름이 놔두지 않을 때 기분이 좀 언짢더라고 그러면 교회가 이 사람의 그 감정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헌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감정에 의해서 가서 헌금을 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헌금을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그것이 올라가지만은 내가 이 땅에서 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헌금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한 분도 그게 써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설교는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보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놀라는 때가 많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설교를 잘하면 성도들이 감동을 먹어서 감동을 하면 자연적으로 내놓게 돼 있어 그런데 그 감동을 줄 생각은 안 하고 돈 가져오라는 그 사람의 얄팍한 말초신경을 건드려가지고 돈을 갖고 오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오늘날의 교회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엄청난 벽돌을 싸가지고 바벨탑을 싸고 내가 거기서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목사가 그 바벨탑을 싸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그 사람이 그 목사가 다 받았다는 그 사실을 보고 아주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디 가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아주 못하시더라고 너무너무 못해 나도 저렇게를 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요 물어보니 그게 성도가 3,500명이래 이야 저렇게 설교를 못하는데 어떻게 3,500명의 성도를 건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분이 서울대학교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성도들한테 몇 명한테 한 명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볼게 분명히 우리 목사님이 당신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해서 3,500명이라는 그 많은 성도를 거느리고 있습니까 물어봤다고 그런데요 그 성도들이 내 말을 인정하더라고 우리 목사는 설교는 잘 못해요 그런데요 자기가 몸소 행하며 우리들을 사랑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안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였었어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행하면서 내가 몸소 세상 말로 얘기하면 세상에서도 모험이 돼야 돼요 내가 행하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설교하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행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고 행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행하면서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큰 자로 인정해 주시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가난하고 영광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 나라에서는 저를 하늘의 큰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인터넷 보건방송에서 오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는 우리 목사님 장모님 우리 사모님 이 세상에서는 비록 어렵고 험준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헤쳐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거기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아야 될 우리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 땅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더욱 하늘 나라의 큰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헌신하며 가르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